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10편 144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10편을 강의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10편 144편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곡관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 종교화 되었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한가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어떤 복인지도 잘 모르고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기복 종교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는 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목사님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20대 때 일본 소니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 삼촌이 야쿠자 일본의 폭력단의 야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 삼촌을 초청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야쿠자인 삼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 친구의 삼촌을 만나고 처음에 딱 위약감이 느껴지더랍니다 악수를 하는데 새끼 손가락 한쪽 마디가 탁 잘려나가 있더래요 그 야쿠자 세계에서는 뭘 실수를 하면 손가락 마디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쫙 막혀 있는데 어느 차에서 누가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나나 둘 이렇게 잘린 손이 이렇게 나오면 마치 앰뷰런스가 갈 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차들이 알아서 비켜준댑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위약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다가 함께 온 여자친구는 어쩌면 그렇게 미인인지 또 화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그렇게 유머가 많은지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그 비싼 저녁 식사 비용을 다 그 사람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 야쿠자인 삼촌을 전도하려고 갔다가 야쿠자에게 반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명함 하나라도 달라고 못했을까 혹시 이 깽단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이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44편은 전쟁터에서 쓴 시입니다 이 10편 144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을 만나야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10편 144편도 바로 그 전쟁 중에 쓴 시입니다 4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오시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나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들 두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위험한 상황들만 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의 요새고 또 자기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구원자시고 그리고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야 봤겠습니까? 믿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유 믿음으로 본 거야 자기 암시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는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황홀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정말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그렇게 황홀해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황홀함과 감격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믿기는 엄청난 내용을 믿습니다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던 그런데도 실제로는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그런 탄식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지금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막 감동을 할 만큼 감격을 할 만큼 무슨 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윗,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곶, 금, 은,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후하고 부자에게는 박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말할 수 없는 복을 예수 믿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게 없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 받았습니다 출애급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급 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셨습니다 그 바다 사이로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고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는 저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편 78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랬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잖아요 출애급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실제로 목격했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밥을 주고 고기를 줄 수 있겠어?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천지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받고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까 의심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온갖 손해도 당하면서도 사실 뭔가 실제로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믿는 거라면 이런 경편에서는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를 믿고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배는 드리러 오셨죠? 시카고에 대해 화자가 일어났을 때 무디가 섬기는 예배당도 불에 탔습니다 그때 그 불에 타는 예배당을 거리로 뛰쳐나와서 보고 있는 무디를 보고 신문 기자가 옆에 알아보고 찾아와서 그 즉석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배당이 이렇게 불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이제 큰 예배당을 지어 주시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기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무슨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무디의 예배당이 불탄 소식을 들은 영국 교회 그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이전 예배당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복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장인 되시는 고 박신원 목사님의 43주기 추도 예배 날이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는 44살 나이대 서울 종교교회를 단임하시다가 가남으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43주기 추도 예배 때 천암되는 박우영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가 매번 추도 예배를 들여왔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달라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달라졌어요 처음 저희 장인 어른께서 세상 떠났을 때 저희 장모닝 제 아내와 그 자녀들은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살 수 있는 길은 있을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43년 지난 지금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해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벌써 복이 없는 사람 티가 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권세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은 속히 멸하시겠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벌써 말과 행동이 복이 있어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 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와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벌써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반외과 여성 전문의 1호이신 분이 민병훈 권사님이십니다 영락교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잊어버릴 수 없는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어느 가난한 어떤 여인이 급히 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수술비 5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남편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50만원을 마련해 올 테니 빨리 입원시켜 주시고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져오기로 약속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저녁에 병실을 가보니까 두 내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얼핏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죽어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내외가 참 예수님을 깊이 믿는 정말 신실한 분이 들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친척 중에 그래도 수술비를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수술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됐겠습니까 아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마련해 가야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거짓말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0만 원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거짓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나왔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당신이 죽어야 할까봐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 수는 없지요 알았어요 우리 집으로 이제 가요 천국 갈 준비를 할게요 밖에서 이렇게 듣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사정을 내가 대략 들었는데 내가 수술을 그냥 해드릴 테니까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나고 그분은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내외가 발상자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원장님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죠 저희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야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 여러분 중에 지금 참 말할 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 정말 전쟁 중에 있는 다위처럼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분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복을 받았음을 믿어야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으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은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그가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말과 행동이 이미 아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드러납니다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줄 것이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라 복을 받았음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은 백성이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픗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então 성경에 30% 기반이 일관되고